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하는 타이밍을 위한 연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. 초보자도 가능합니다. 평영은 스탑앤고입니다.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야 해요. 그 부분을 연습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. 모든 킥이 그렇듯 평영킥에도 업킥이 있어요. 발끝을 보세요. 아래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물을 올리듯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죠? 검정색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. 뒤에서 볼게요. 그럼 업킥을 안 하는 킥을 한번 봐야겠죠? 이렇게 아래로만 자꾸 떨어지게 되면 가라앉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. 업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백머슬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합니다. 지상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? 업킥 후에 글라이드 시간을 가질 때는 발끝이 지금과 같이 곧게 펴서 견인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그간 평영킥 연습할 때 업킥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신경 써서 연습해보세요. 팔 돌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. 만약에 하이애보를 먼저 하게 된다면 하이애보를 신경 쓰는 동안 그냥 가라앉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로 합니다. 작은 동그라미, 큰 동그라미. 그냥 동그라미로 손을 저을 수 있어도 호흡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스탑앤고에서 스탑되는 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동그라미로 물을 저었을 때 팔꿈치가 몸쪽으로 붙지 않게 최대한 멀리서 동그라미를 젓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래도 팔꿈치가 굽혀질 거예요.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. 킥을 차고 글라이드 할 때는 전방으로 팔을 곧게 펴고 최소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.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지 않게 유의해주세요.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팔이 느껴지는 압은 크겠죠? 그리고 빠르게 되돌릴 수 없게 되니 근력이 약하다면 작은 동그라미부터 슬슬 올려보세요. 저는 평양을 길게 타면서 하는 타입이에요. 저랑 타입이 맞다면 타이밍 맞출 때 도움되실 거예요. 자세한 타입이 맞출 때 도움되실 거예요. 그리고 도움밍 맞출 때 도움되실 거예요. 테라스틱에서ánt 그럼 언제나 후원 수임하세요 안녕